네 안녕하세요. 복붐격 요리 채널 랜티비 자 오롯이 스타트 먼저 배쪽에 1cm 정도 깊이의 칼집을 내주자 그리고 뼈를 타고 꼬리 끝까지 쭉쭉 내려가자 다음 등쪽 마찬가지로 1cm 정도 깊이의 칼집을 내주자 그리고 뼈를 타고 쭉쭉쭉쭉쭉 내려가자 그리고 꼬리쪽에 칼을 넣어 자르고 꼬리를 들며 칼로 뚝뚝뚝뚝 잘라주자 그 다음에 페이퍼 타울로 꼬리 쪽을 잡고 칼로 꼬리뼈를 고정하자 그 다음 꼬리를 잡고 헛 둘 이렇게 순간적인 스피드로 떼어내면 된다 이건 숭어살이 탄탄해서 가능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빠르게이다 그 다음 뒤집고 숭어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 숭어는 12월에서 4월까지 즉 겨울에서 봄이 제철이다 동해아남해에서 주로 어액되며 지방 강원으로는 개숭어라고 불리운다 서울 노량진시장에서도 숭어를 개숭어라고 부르고 있다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인 4월에서 6월에 잡히는 숭어는 보리숭어라고 말한다 해마다 봄이 오면 먼 바다에서 산란을 마친 숭어는 연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많은 개체수가 전라남도의 진도대교 물돌목을 통과하는데 이곳의 빠른 조류로 인해서 물돌목의 보리숭어는 식감이 탄탄하고 맛난다고 한다 자 이제 갈비뼈를 제거해보자 칼을 이렇게 넣고 쓱 하고 내리면서 갈비뼈를 제거해주자 여기서 갈비뼈에 최대한 살을 붙이지 않게끔 노력해보자 그리고 요리얼에 잘라주고 나머지 붙어있는 복막도 제거해주자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고 뒷처리도 깔끔하게 잘라주면 된다 그 다음 치아 위에 박힌 가시를 제거할 것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쪽 딱 요정도만 뼈가 박혀있다 그럼 뼈를 제거해보자 뼈 제거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스킬 집게 뽑기 한 개 뽑았고 장점은 로스가 나지 않으며 단점으로는 뼈가 잘 안 뽑히면 시간이 소요되며 숙련도를 요하는 스킬이다 세 개 보통 가시가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박혀있는데 생선마다 다르다 오늘 건 세 개네 기꿀 자 두 번째 스킬 V자 커팅 숙어 앞쪽에 가시 전체를 날려주는 기술로 장점은 방법이 쉽고 빠르게 뼈를 제거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저 V자 모양만큼 로스가 발생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스킬 일자 커팅 일반적인 생선 오롯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며 숙어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에 가시만 저런 식으로 잘라주면 된다 그리고 옆쪽을 보자 치아이가 보이긴 보이지만 아주 얇게 들어있어서 없는데 큰 이물감은 없다 하지만 저런 작은 이물감조차도 싫다고 한다면 자르던지 말던지 맘대로 탔어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보자 숙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이 묻어있는데 여기서 숙어 특유의 흑맛 비린 맛을 내니 잘 닦아주자 그럼 이렇게 검게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니면 애초에 검은 부분이 없게끔 껍질 자체를 두껍게 벗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다 렌티비에 알아두면 쓸모있나 코너 내장쪽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숭어 특수부인 숭어밤이다 밥 모양을 닮아서 숭어밤이라고 한다 숭어밤은 왜 닭똥집과 비슷한 맛이 날까 네 숭어밤이 닭똥집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 그럼 숭어밤이 숭어 X보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닭똥집을 닭의 X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모래집입니다 즉 모래집은 모래를 담아놓는 집이에요 뭔 소리요? 자 들어봅시다 닭은 평소에 모래를 먹어두고 모래집에 저장시켜놔요 왜냐? 우선 닭은 이빨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먹으면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통째로 삼켜지겠죠 그럼 그 먹이가 모래집까지 가서 모래집의 수축운동과 함께 저장시켜놓은 모래로 그 먹이를 으깨는 거예요 즉 모래가 이빨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장형 이빨인거죠 그럼 닭똥집은 그렇다 치고 숭어밤은요? 닭은 모래를 먹지만 숭어는 흙속의 먹이를 흙과 함께 먹어서 숭어밤에 저장시켜서 흙으로 먹이를 으깨는 거죠 즉 숭어밤은 닭똥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숭어 모래집인거죠 어? 아닌데? 숭어밤은 숭어 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닭똥집도 닭의 위입니다 닭의 위는 위액을 분출하는 선위야 먹이를 분쇄하는 근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위는 많이 들어보셨죠 닭똥집을 모래집 말고도 근위라고도 부르는데요 근위의 한자를 보면 근육으로 이루어진 위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즉 근위가 모래집입니다 여튼 숭어가 그렇게 흙을 먹어야 되니까 숭어 살에도 특유의 흙냄새가 나요 그래서 서식지가 흙이 좋지 않은 환경이면 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식 환경에 따라 맛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매달 이와 같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요고 요고 눌러봐요 끝까지 보신 당신 정말 최고 요고 요고 또 눌러봐요 그.. 감사 나도 나도 하고 싶어 요고 요고 눌러봐요 끝까지 이건 되게 어려워 요고 요고 눌러봐요 끝까지 보신 당신 정말 최고